텐아시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김예은입니다. 이번에 올빼미라는 영화에서 서상궁이라는 역할로 인사드립니다. 요즘에는 다음 작품을 기다리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는 리프레쉬라는 느낌으로 캠핑을 갈까? 기획 중에 있습니다. 벌써 2023년 음력 새해가 정말 시작이 됩니다. 부정연휴 누구보다 더 행복하고 화목한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시작된 2023년은 더 행복하시고 하고 싶은 일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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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